자 반갑습니다. 수능 물리학 기준 김성재 선생님입니다. 요즘 시기가 D100, D-100이다 보니까 마음가짐도 다시 한번 추스리고 또 우리 좀 흐트렸던 부분도 다시 계획을 세우면서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기본과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도 수능완성에 대한 입이 예스가 되도록 서로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꾸준함을 유지하겠습니다. 일단 수안 3탄인데요. 수안 2탄에서도 비롯되는 부분이고 사실 역학이라는 것이 모두 몇 개 안 되는 물리학들에 대한 올망줄망의 여권화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3탄에 준비한 문항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혼자 진행을 했을 때 또 그 교재에 있는 뒤에 해설지를 보더라도 잘 이해가 도통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고 약간 좀 괴랄스러운 그런 부분도 포함된 2, 1, P, 0, 6번과 그리고 3, 1, P, 0, 3번, 2, 8, P, 0, 7번을 엮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때요? 겉보기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죠. 이것은 제가 약식으로 그래놨지만 충돌할 상황으로써 자, 그런데 제가 물리학, 특히 이제 운동약학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는 또 선생님이 이런 거에 좀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형놀이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어떤 문항에 대한 유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형놀이 하지 말라는 것은 겉보기로 유형을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굳이 나누고 싶으면 그 속 안에 들어있는 설정의 주제 사실 이것도 큰 유형이 나누어지는 건 아니랍니다. 이 설정의 주제로 우리가 묶음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많지 않은 이것의 하나의 주제가 결국 뭐냐면 기회 여러분 운동약학에서 이 역학계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말 이 기회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으면 기회만도 못한 물리를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회에 대한 분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운동 역학을 명심하세요. 이게 다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전체의 기회, 각 기회에 쳐들어가서 바로 외력들에 대한 힘의 분석 그것이 알자이므로서 어떻게 물체의 실제 운동을 지배하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고 결국 올망졸망 이 얘기는 SMVT, 가스토정이 역학의 상상만화했었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질량 곱했을 때 에피커넴의 알자임, 알자임의 시간적 효과 그리고 알자임의 공간 위치 효과 일운동의 정리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색이라면 알자임이 나오고 시간이 나오면 충격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delta-V 이렇게 분류하시면 안 돼요. 충격량 알자임 FT 이 값이 알자임의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입니다. 알자임 FT는 M-delta-V 이것은 별다른 관계가 아니고 결국은 에피컬 M-A죠. 가스토가 시간문에 속도 변화하니까 그 시간에 대한 것을 좌변으로 옮기면 그것이 FT는 M-delta-V가 되는 겁니다. 결국 에피컬 M-A의 한 통소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단원이 구분되다 보니까 이 문항은 운동법칙 편에 있고요. 이 문항은 충돌 편으로 보통 이해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모두 기회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바로 2탄에서 이걸 먼저 건드리고 온 것이 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P, Q 물체가 있는데 이게 함께 움직일 수도 있지만 물론 따로따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함께 움직이는 했을 때 속력 감소합니다. 그럼 가속도에 보는 마이너스 가속도 방향 마이너스 X 방향 왼쪽 이렇게 되겠죠. 이때 각 기회로 쳐들어 갔을 때 P만의 기회는 분명 속력 감소 가속도 마이너스 가속도 방향 왼쪽 이걸 얘기를 하니까 P가 받는 R자인 방향은 마이너스 X 왼쪽 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Q에 의해서 받는 힘 굳이 마찰력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더라도 Q밖에 없거든. 그래서 Q에 의해서 P가 받는 힘 작용점 P에 주시고 지금 P만의 기회를 보는 겁니다. 이쪽으로 힘 F를 받는 것이고 스몰 F를 할게요. 이것이 바로 P가 받는 R자인이랍니다. 그런데 함께이기 때문에 물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함께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속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럼 가속도가 다른 만큼의 F에 콜을 MA의 R자임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야. 이것은 가속도 같다고 했으니까 바로 질량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각계의 R자임비도 1대 2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P의 R자임이 왼쪽으로 F니까 Q의 R자임은 왼쪽으로 얼마가 나와야 돼? EF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EF가 나오는 거냐? Q가 받는 외로움을 생각하니까 이번에는 Q계만을 얘기하겠습니다. Q계는 일단 외력을 외력이 이제 누구냐? 일단은 외부의 P가 Q에게 힘을 주는 거죠. 이 힘에 대한 어떤 힘? 반작용력. 그래서 오른쪽 플러스 X바로 F를 받죠. 그런데 이 Q가 받는 R자임은 왼쪽으로 얼마가 돼? EF가 돼야 되니까 뭔가 외부에서 또 다른 힘이 왼쪽으로 몇 F가 주어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3F가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바닥에 마찰이 무시된다면 무엇인가가 왼쪽으로 3F 무엇인가가 없고 바닥에 마찰에 의한다면 결국 바닥면에서 왼쪽으로 얼마? 3F 그래서 결국 Q의 R자임은 얼마다? EF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라지 F 바닥에 마찰 무시하고 라지 F 그러면 라지 F가 바로 이 값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토가 같은 상태로 함께 운동하는 것이죠. 이런 기회에 대한 분석 이제 ELP 공유법을 볼게요. 이것이 좀 발문에서 설정이 좀 혼동될 수 있어요. 읽으면서 그래서 지금 이것이 왜 또 특히나 혼동이 일어나냐면 이 F1 말고 이 F2 있죠. 이 F2가 뭐 굳이 따지자면 가능한 힘이 A와 B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마찰력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마찰력인 용어를 피하고자 마찰력인 용어를 피하고자 그냥 F2라는 이런 말로 썼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꼭 마찰력으로 국한할 필요는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F2가 있고 F2가 있고 F1이 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발문에서 F1,2에 대한 상황 설정을 이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적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우선 이 상황이야. 필요하면 저도 발문을 읽겠습니다. 문제에 이 A와 B의 질환 같다 그랬고 얘네들이 4, B로 일단 진행을 하던 상황에서 P를 이제 이 PQ구간과 QR구간에서 힘에 대한 설정이 나와요. 그래서 발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이게 좀 낯선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A의 오른쪽 끝은 시간 T0일 때 세모 딱 치는 겁니다. P를 지나고 그럼 여기다가 T0이라고 써놓는 거예요. 네. 그 다음 E, T0일 때 또 세모 치면서 A의 끝부분입니다. 자, 이 끝부분이 읽이라는 거야. 이 끝부분이 바로 Q를 지납니다. 그래서 E, T0이라고 써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리가 L인 이 구간을 A의 오른쪽 끝이 통과하는 동안 라운드 미니처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통과하는 동안, 그러니까 T0 동안이 되겠죠. 통과하는 동안에는 A의 운동방과 반대방으로 크기가 F인 일전임이 작용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F1이라는 힘은 T0부터 E, T0 동안만 작용을 하고 즉, Q를 지나고 나서는 A의 오른쪽 끝이 이만큼만이라도 지나가 버리면 이때는 F1이라는 힘은 없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A와 B의 속력이 다를 때 자, 속력이 다를 때 다를 때, 이렇게 제안을 준 거죠. 다를 때 A, B 사이는 각각 크기가 F2인 수평마 힘이 서로 반대방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A가 B에게 주는 힘이 F2라는 거고 B가 A에게 주는 힘이 F2라는 뜻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를 때만 작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래프도 이제 한 번에 보이죠? 우선 이 상황에서 F1에 대한 얘기는 찾았고요. 자, 이걸 벗어난 순간에는 F1은 없어지고 이 Q를 벗어난 이후부터는 이제 무슨 입만? B한테는 F2만. 오케이? 이거에 대한 반작용을 얘기를 한 거야. 사실은 F2라고 똑같은 힘의 기효로 썼죠. 결국 F2 이렇게 작용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상황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작용점 관리 잘 하셔야 되죠? 자, 그래놓고 이제 그래프 상황을 볼게요. 결국은 4V, 이게 이제 오른쪽 끝에 P를 진입하기 전을 얘기를 했고요. 진입하고 나서는 B와 A의 가수와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함께 움직이다, 따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때 보니까 B는 마이너스 2A고 A는 마이너스 3A. 이건 이제 기울기인데 제가 미리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림 상황도 봐봐요. 지금 A 위에 B가 왼쪽에 있다가 이 A 위에 B가 A를 기준으로 한 가운데쯤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움직이는 상황을 얘기를 한 거죠. A의 가수 크기가 더 크니까 A의 속력이 팍팍 줄어드는 거고 B의 속력은 A에 비해서는 살살 줄어듭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이 A, 가속도라는 것은 모든 알짜임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거죠. 각기의 알짜임에 지배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알짜임을 보면서 얘기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봐요. 이거 2A와 3A가 나왔으니까 B의 알짜임 EF라고 한다면 A의 알짜임은 3F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B개로 따지면 B만의 개는 이것이 지금 F2가 알짜임이 되니까 이것을 EF라고 하자. 이렇게 그럼 A는 몇 F가 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3F가 돼야 되겠죠. 가속도니까. 그리고 왜 2대 3으로 얘기를 하느냐? 질량의 문제에서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A는 A는 알짜임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이쪽으로 3F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EF랬스니 이 값이 EF죠. 아, 그러면 F1은 얼마나 뜻이에요? 이거는 OF란 얘기죠. 그래서 알짜임이 3F가 나온 것입니다. 음, 됐죠. 이런 상황이야. 자, 그랬는데 이제 E, T형이 시각 지난 이후 즉, 오른쪽 끝이 Q를 지난 이후부터는 이제 F1은 없어졌으니까 결국 이 값만 남았네요. 결국은 B개의 알짜임은 이거 EF를 얘기를 하고요. 역시 A개의 알짜임 이 값도 얼마를 얘기하죠? EF를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둘의 질량이 어땠다 그랬어요. 같은 걸 했었죠. 아, 그러면 B는 속도가 감소하는 가속도죠. 가속도 부호 마이너스 되겠죠. A개는 이게 알짜임이니까 속도가 증가하는 가속도를 갖게 되겠죠. 그런데 알짜임이 같기가 서로 같고 질량 같으니까 가속도 크기도 어떻다 해요. 같다를 얘기하겠죠. 서로 가속도 크기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이 이후의 상황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B는 말이다. 알짜임 그대로 가속도 그대로 그대로 이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A는 운동 반대 알짜임이었는데 이제 운동의 알짜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A는 속도가 증가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 이 두 가속도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를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B가 속도가 감소하는 양과 자 이제 같아지는 시간까지 얘기를 하죠. 같아지는 시간까지 속력이 이제 같아진 거야. 이때까지 경과 시간은 똑같죠. 가속도 크기 똑같죠. 그러면 B의 속도 감소와 즉 B의 속도 변화량의 감소량 이것의 크기와 A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일단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B는 감소하고 A는 증가하고 거기다가 또 이 순간에 B의 속도와 A 속도가 원래 제가 이제 알파벳 순으로 쓰는 것을 제가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는 B가 위에 있고 또 B가 먼저 보이니까 의식하면서 B를 먼저 써봅시다. 그럼 결과 어때요? 속도 감소량의 크기와 속도 증가가의 크기 같으면서 같은 속도가 돼야 돼. 자 이거 곧잘이 있어요. 2에서 작아지는 양과 1에서 커지는 양이 같으면서 같은 숫자가 돼야 돼. 2에서 작아진 양과 1에서 커진 양이 이 양이 같으면서 같은 수치가 돼야 돼. 얼마라는 거예요? 2분의 3V가 된다는 얘기죠? 요 값이 2분의 3V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2분의 3V라는 속도로 같은 속도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바로 밑에서 이제 뭐라 물었냐면 A의 오른쪽 끝이 스몰 R을 지나는 순간부터 여기잖아요. A, B의 속력이 아아 여기가 아니죠. 스몰 R을 여기는 이제 Q입니다. Q 얘가 Q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그림상 여기 A 오른쪽 끝이 벗어나는 게 여기 E, T야. 그치? 그리고 스몰 R을 문제 8문에 이제 그림 밑에 있어요. 스몰 R을 지난 순간부터 A와 B의 속력이 같다면 그러니까 여기예요. 이 이후로는 속력이 2분의 3으로 어떻다? 같습니다. 여기는 같습니다. 이렇게 얘가 된 부분이야. 그래서 이 Q 여기 E, T형 지나고요. 여기 R을 지난 이후부터는 속력 같다. 이 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시각을 얘기를 합니다. 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건 Q와 R사의 거리 그리하여서 이 사이에 이 거리가 얼마니?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이 T형부터 R이 되는 이 그림에서 이 거리 A의 오른쪽 끝이 가는 이 거리를 얘기하죠. 이 거리가 얼마니? 라고 묻는 것이고 아 그러려면 SVT T? 가스토정의? 결국 가스토정의하고 SVT에서 그대로 연결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며 이때 이 시간 간격은 얼마가 될 거며 또한 여러분 여기에 제가 안그러놨네요. P에서 Q까지의 이 거리를 L이라고 했습니다. 이 L은 숫자입니까? 문자입니까? 숫자예요. 문제에 제시된 숫자입니다. 이게 물리역학의 매우 중요한 문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뭘 대답하더라도 이걸로 대답해라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묻고자 하는 이것이 A의 오른쪽 끝 Q전하고 A의 오른쪽 끝 스몰 R 지나가는 A의 그래프 상황에서 이거 이게 몇 라젤이니? 이걸 물으니까 뭐랑 비교하라는 얘기야? 바로 이 부분과 비교하라는 얘기죠. 이 부분과 비교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니까? 이게 바로 L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L이니까. 그래서 뭐 딱 보이지 않니? 처음 속 있겠다? 나중 속 있겠다? 철반 평균 속도 S&VT 이것과 역시 처음 속 있겠다? 나중 속 있겠다? 철반 평균 속도로 이용한 S&VT 이거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시간 간격만 알면 둘이 비교해라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간격 간격 이란 것은 여기 있어요. 낫 놓고 기억자를 모르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중요한 거라 했었죠. S&VT 가스토 정의 지금 시간 필요하잖아. 바로 시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아니 가속도가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B 가속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 가속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둘의 시간 간격 같은 걸 얘기를 하니까요. 봐요. B 같은 경우에 EV의 감소가 T0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2분의 V가 감소했죠? 그럼 몇 T0 이거 산수모터 만든다. 2V 감소의 T0 그러면 같은 변화율을 가져야 돼요. 2분의 V 감소야. 그럼 몇 분의 T0? 4분의 T0 속도 감소가 2 감소 2분의 1 감소 속도 감소가 4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비도 몇 대면 나아야 돼? 4대 1이 나아야 되니까 여기 T0이니까 아 이 시간은 바로 이 간격이 여다섯 개 델타 T는 바로 4분의 T0이에요. 아니 그래서 우리의 목표의 깃발이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에 대해서 몇 대 몇이냐 몇 분의 몇 L이니 이걸 얘기를 한 거니까 몇 L이니 이걸 얘기를 한 거니까 평균 속도의 B 지금 라지 L과 스몰 L입니다. 4와 1 더해서 반 나누면 일단 더하면 5V고 반 나누면 2분의 V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5V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균 속은요. V와 2분의 3V 더하면 2분의 5V고 반 나누니까 4분의 5V가 되죠. 음 뭐 간단하게 이게 몇 대 몇 대입니까? 바로 2대 1이 나오죠. 그 다음 시간비는요. 여기는 T형인데 여기는 4분의 T형이니까 바로 몇 대 몇 나오죠? 4대 1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은 몇 대 몇이 된다? 8대 1이 된다. 곱이니까요. SMVT 그래서 스몰 L이라는 이 길이는 8분의 L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평가원칙에서 이것을 문항으로 만약 재구성 실제한다면 겉모습은 좀 달라질 거예요. 또 한 가지 겉모습 달라지면서 동시에 뭔가 발문에 대한 설정을 좀 자연스럽게 주어서 잘 연결되도록 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풀이법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물리량의 연결 있는 대로 갖다 써야 돼요. 그때 죽죠. 결국 기에 대한 분석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항상 기본적인 인프라는 SMVT 각도중의 애플 MA 마스 운도의 얘기 안 꺼냈지만 델타 2K 제곱의 차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건 해결했고요. 연습해 보십시오. 이 3.1 P03 번에 이거 아마 스스로 풀다가 어 니은 번에서 이게 왜 3MV가 아니지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발문을 읽어보면요 이게 같은 내용 같은 설정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림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인형 A가 이 B에 고정돼 있다라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설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아놓은 거예요. 인형을 여기다. 박아놓은 거예요. 역시 여기도 고정됐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박아놓은 겁니다. 그럼 이것은 이대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결국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B에 이렇게 A를 박아놨다고 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B고 여기 A고 둘이 운동하는데 함께 한 개 한 개로 운동한다. 결국 이 상황을 똑같이 똑같은 상황인데 그림상에서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진입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자 이것은 이제 9mm이니까 한 개로서 10mv고 요거 또 고정돼서 한 개로서 2m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는 반드시 여러분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계의 충돌전 이제 함께 움직이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때 운동량은 8mv 여기도 8mv 나와야 되는데 u라는 속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두 12mu 그래서 이 u값이 운동량 보존 전체 기회에 대해서 운동한 보존에 의해서 3분의 2v가 나와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강의하면서요. 그 판서에 흰 글씨로 표현한 것은 문제에 제시되는 것이고 색깔패은 우리가 뚫고 가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백지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3분의 2v입니다. 자 우리가 충돌상에서요. 전체의 기회를 보면 운동한 보존 각 기회를 보면 착용반작용에 의해서 충격량 크기 같다 방향 반드다 운동한 변화는 크기 같다 변화의 방향은 반드다 mdelta v 크기 같다 항상 같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ㄴ법물은 보니까 b가 d로부터 받은 충량 크기 어 그러니까 어때요. 꽝 부딪히서 함께 갑니다. 충량 크기 어 그러면 b가 받은 충량 크기니까 어 델타 b니까 델타 pb니까 9m 자 b는 9m짜리잖아요. 9m이죠. 9m에 플러스 v에서 플러스 3분의 2v가 됐으니까 변화량은 마이너스 3분의 1v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3mv 어 동그마인 쳤는데 아니래. 왜 이게 아닐까? 어 이게 왜 아니지? 자 이 상황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기회에 대한 것을 놓쳐요. 놓쳐서 그런 겁니다. 봐요. 지금 이 상황은 이거랑 똑같은 걸 했었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이제 그려봤습니다. 자 또 똑같은 상황 나오죠. 봐요. 지금 이 a는요. 분명히 b로부터 a만의 기회를 보는 거예요. a만의 기회 a만의 기회입니다. a만의 기회로서 v에서 3분의 2v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v의 변화고 a의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 바로 b에 의해 받는 힘이 운동 반대방이고 이 힘의 시간 t를 곱했을 때 결국 r자임 ft 충격량 운동의 변화량 이게 지금 a의 운동량 변화량이에요. 누구로부터 받는 거 b로부터 받는 겁니다. 기회에 대한 분석 누구에 의해 힘을 받는지 잘 봐야 돼. 그러면 b는 당연히 반작용으로 a에 의해서 이것과 크기가 똑같은 오른쪽 방향에 이제 써볼게요. 3분의 1mv 이것의 지금 운동량 변화량 이렇게 쓰면 힘하고 또 혼동되니까 그대로 놔두고 할게요. 요거에 대한 요 힘에 대한 충격량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r자임의 충격량이 아니고 r자임의 운동량 변화량을 이기라면 안 되죠. 지금 b 경우를 보니까 b의 운동량 변화량은 즉 b의 r자임의 충격 b가 받는 r자임의 충격량은 b는 9m짜리가 9m짜리가 v에서 3분의 2v가 됐으니까 그래 이거잖아. 요 값을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b의 운동량 변화량은 마이너스 3mv예요. 그럼 봐라. 요거는 3분의 1mv야. b의 r자임 빨갛게 할게요. 이 r자임의 충격량 r자임의 운동량 변화량은 마이너스로써 결국 이쪽으로 r자임에 대한 값이요. r자임에 대한 값이요. 요것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요것이 오른쪽으로 플러스 3분의 1 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나오려면 왼쪽으로 또 다른 외력에 의한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 왼쪽으로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3분의 10이 있어야 돼요. 볼까요? 3분의 10이 나와야 돼요. 3분의 10 3분의 1 그래서 3분의 9 그게 이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 b계 입장에서는요. 이거 빨갛게 쓴 건 알자임의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이 얘기를 한 것이고 알자임이고 요거는 a로부터야 또 다른 뭐로부터 그게 바로 뭐야? 여기에 제가 점수로 표현한 cd계랑 구대시 꽝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받는 요게 바로 cd계로부터 받는 알자임이고 이거에 대한 알자임의 충격량에 비례하는 값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확인사살 해볼까요? 그럼 cd계는 b랑 부딪히면서 이쪽으로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인 거냐 em짜리가 마이너스 v가 함께 간다. 그랬죠. 3분의 2v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3에서 플러스 3분의 2가 됐다. 플러스 3분의 5v의 속도 변화가 cd의 속도 변화가 되는 거고 여기에 cd계는 em이니까 cd계의 운동량 변화량은 플러스 3분의 10mv인 겁니다. 그래서 d로부터 받는 단어에서 부딪히면서 바로 d로부터 받는 요값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아닌 거죠. 답은 이거예요. 결국 ㄴ번 얘기는 ㄴ번 얘기는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와 똑같은 상황이 충돌은 충돌인데 좀 다른 상황으로 나온 게 문제에서 그전에 abc가 따로 속도 v를 가지고 움직여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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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3v c v 했는데 충돌을 해서 이제 abc 여기는 두 번째 ab가 그림이 나오는 거야. ab가 한 덩어리 돼. 첫 번째 그림이 있어. abc 따로 가는 거. 생략한 거야. 같은 내용이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게 한 덩어리로 2m과 m이니까 3m이죠. 한 덩어리 가서 c랑 부딪힌 다음에 abc가 모두 함께 2분의 5v로 갑니다. 이렇게 나와요. 운동화 보조를 해보면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니은에서 묻는 게 b가 c로 받은 충격량 항상 여러분 명심해요. ft 이거 무조건 운동화 변화량 아니에요. 지금 알았죠? 항상 알짜임 ft가 운동화 변화량이 있었습니다. f1 하나에 대한 충격량이 있어요. f2 하나에 대한 충격량이 있습니다. 실제 운동화 변화량은 f1과 f2의 알짜임의 충격량이다. 기회에 대한 문서에서 확실하게 받는다. 그래서 이 받은값 어 그러면 b가 받은 거니까 b에 온다면 변화는 아니냐고 아니냐 이거죠. 이거 아니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mv 아니냐 라는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죠. 지금 b가 3mv였는데 여기서 얼마 됐느냐 2분의 5mv가 됐다 이거죠. 2분의 6mv에서 2분의 5mv 마이너스 2분의 1mv가 이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 지금 b는 c랑 충돌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봐봐요. 이 b는 b는 충돌하는 과정에서 c에게 분명 이쪽 실험 꽝 부딪히면서 이쪽에 대해서 c로부터 받습니다. 근데 a, b는 함께 같이 왔지만 같이 왔으니까 이제 함께 오다 보니까 a로부터 받은 것을 놓치게 된 거예요. 자 a를 따져볼까요? a 분명히 어때요? 3v에서 2분의 5v로 줄었죠. a도 그럼 a개만 따진다면 a개만 따진다면 분명히 a개는 누구로부터 b로부터 이쪽 방향에 힘을 받죠. a개의 외부로부터 그럼 b개는요 a개로부터 당연히 이쪽에 힘을 받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c개로부터도 힘을 받는데 자 속도 감소니까 이게 좀 크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건 바로 뭘 요구했느냐 b가 c로부터 받은 거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이것만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자임의 충격량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도 뭘 구하면 쉽게 나오는 거야?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한다? 이거에 대해서 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죠? 기에 대한 외부의 작용반자임을 생각하셔가지고 c에 대한 값을 찾아보면 되잖아. c는 결국 이쪽에 알자임이 되는 요 힘이 b로부터 받는 힘이 c의 알자임이 되고 이 힘에 의한 것이 바로 알자임의 충격량이 되니까 c의 운동의 변화량이 되는 것이고 요 크기의 반작용량을 답하는 거니까 결국 요 물음 28P07의 니은범 물음도 뭘 찾는 거냐? c의 운동량 변화량을 찾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c의 cd죠. 여기 한 개니까 운동량 변화량을 찾았던 거죠. 결국 기에 대한 분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소중하게 연습하셔야 합니다. 이번 수환 제가 말씀드리죠. 정말 구평과 수능이 숨을 쉽니다. 그래서 혼자 고생하고 그러실까봐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니까 이제 수환 사탄에서 여러분들이 괴라울수록 하는 거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에 도움을 드릴 테니까 완성은 여러분들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에서 만나고 몸가짐 잘하시고 주의 잘하시고요. 예방 철저히 하시고 백신 접종 미루지 마시고 잘 챙겨 드시고 알겠죠? 드신단 말은 이상하네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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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